트럼프 후보의 계정을 그냥 폐쇄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 도날드 트럼프 후보의 트위터 계정을 방문해본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오늘 여러분 오랜만에 한 개 기사 때문에 거의 한 4년 만에 트럼프 후보의 트위터를 방문해가지고 트럼프 당선인이 남긴 타임라인을 따라가지고 글을 한번 쭉 봤습니다 충분히 한번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상황을 최고 권력자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4년 만에 처음으로 도날드 트럼프 당선인의 트위터 계정을 방문해서 타임라인을 역순으로 한번 여러분들 추적해가면서 현재 지금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여러분 특별하게 살펴본 것은 이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미국에 치러지는 모든 선거에서 미국의 50개 주 모두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그런 내셔널 보트 아이디로 전 미국 투표자 증명서 신분증 신분증을 여러분들 제시하는 그런 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 내용을 트럼프 후보가 올린 겁니다 그래도 이런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냥 깔아뭉개는 게 아니고 트럼프 후보가 노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대통령이 됐지만 다음번에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선거법 제도를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선거법 제도를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선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너무나 여러분들 한국이란 나라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선거 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대통령이 이미 됐지만 선거할 때 신분증 사진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 연방 차원에서 그걸 여러분이 찬성하시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여기 보면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괜찮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서치 엔진 검색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이메일도 검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구글을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구글 대신에 일론 머스크의 이메일과 일론 머스크의 편견 없는 검색 엔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널 트럼프 후보가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 인력으로 보게 되면 구글이 너무 많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을 해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검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서치 엔진은 일론 머스크가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로우기라는 여러분들 대규모 언어모델을 만들게 되면 다음 단계는 ai 에이전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체 검색 엔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체 검색 엔진이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메일도 만들려고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겁니다 현직 여러분들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의 사업을 돕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새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자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타임라인을 여러분들 도널 트럼프 후보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그냥 방송사를 사겠다고 하면 어떤 플랫폼이 가는 일론 머스크를 지지합니다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440억 불 한국 돈으로 55조 원을 지불한 거죠 터비트 이것은 그냥 사업적인 차원도 도움이 됐지만 미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복원시키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돈이 보통 사업가하고 일론 머스크가 다른 겁니다 차원이 생각하는 차원이 물론 앞으로 일론 머스크의 이런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제가 확신할 수가 없고 또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무슨 뭐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그렇게 할 의지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 이 이야기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겠느냐 표현의 자유를 복원하기 위해서 내가 한 55조 투입해가지고 트위터를 사가지고 마음대로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람들하고 공익을 보는 일론 머스크는 미국이란 나라를 상당히 사랑하죠 본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민자로 와서 크게 성공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주류 언론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스캔들이란 이런 걸 계속 취재가 발표하니까 그러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440억불은 트위터의 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복원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다시 도널 트럼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넨시 메이스의 투쟁을 찬성하십니까 이 넨시 메이스는 의회 내에서 여자 화장실 내에 생물학적 남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투쟁의 아마 의원인 모양이네요 하원의 의원인 모양입니다 넨시 메이시라는 분이 성전환자인 남성이 여러분들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 그게 문제의 모양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 타임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국내 많은 여러분 언론이나 식자층들이 트럼프가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 본인이 이런 책임져야 될 나라의 현안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짓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소개를 한 겁니다 미국 현안과제를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덴버 시장인 덴버는 민주당 시계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마이크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도널 트럼프 후보가 취임한 이후에 불법 이민자를 대규모로 추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꺼이 감옥에 갈 각오가 돼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멀쩡한 사람도 생각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불법 이민자를 미국이 여러분들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여섯 색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베렘 운동과 그 다음에 성소수자를 여러분들 옹호하기 위한 블라이드 프레그가 교실에 금지되어야 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나는 동의하죠 왜 여러분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이 제도적으로 학생들의 성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악한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미국 대통령이 당연히 여러분 물어보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초등학교 여러분들 교실에 이렇게 여러분들 육새끼를 달아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언연중에 조장하는 그런 것을 국민들이 여러분들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무지개는 일곱색이고 동성애자는 여섯색이네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악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순한 일인 겁니까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여기에 여러분들 재앙할 수 없도록 어린 시그보다 세뇌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틈에 여러분들 만일 캘리포니아 교실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주로 이동할 것 같아 직장을 옮기더라도 얼마나 이러면 악한 일인 겁니까 교실에서 노출을 증가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성전환이라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한테 마케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케팅을 얼마나 악한 일인 겁니까 미국이 이렇게 타락을 한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지만 제가 너무 여러분들 상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악한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마케팅이잖아요 유소년기부터 학생들에게 성전환을 여러분들 유도하는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중독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악한 일인 겁니다 민주당 정부 하에서 이게 악하다는 이야기도 사람들이 못할 정도로 입을 다물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착하게 뭡니까 현안 문제를 이렇게 짚는 겁니다 사람이 정신나간 사람이 아니고 반듯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여러분은 모든 미국의 주에서 여성 화장실에 생물학적 남성이 성전환하는 남성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지하십니까 면정신 바뀐 사람들은 다 예수로 하겠죠 바이올로지컬 매인인 거지 않습니까 생물학적 남성 여러분은 닥터 파우치가 처벌받는 부분을 찬성하십니까 코비드 백신에 관해서 미국인들을 오도시킨 것에 대해서 속인 것에 대해서 닥터 파우치가 여러분들 벌을 받는 것을 지지하십니까 존 케리는 우리는 기후위기를 선언해야 될 그런 배랑 끝에 서 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거 문제하고 선거 공정성 훼손하고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팍스 뉴스의 이런 대표적인 그런 앵커 했던 터크 칼슨이 여러분들 쫓겨나다시피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일반 주류 언론보다도 터크 칼슨을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트럼프 후보를 괴롭혔던 뉴욕주 검찰총장입니다 레티나 제임스 지소되고 감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4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제목으로 뉴욕주의 검찰총장으로서 도널 트럼프를 기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던 사람들인 거죠 이거는 이제 아마 콜로라드 주에 있었던 베네일로블라 출신의 이름들 불법 인민자가 여대생을 살해한 사건일 겁니다 그는 라킨 릴리 양을 살해한 제목으로 음벌에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또 이제 이런 표현을 안 쓰네요 이런 표현을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면요 영어 표현할 때 여러분 지금 오늘 정말 4년 만에 처음으로 도널 트럼프 후보에 복원된 그런 X 계정을 들어가서 본 것은 시작은 도널 트럼프 후보가 본인이 당선됐지만 더 이상 선거 공정성 훼손 때문에 선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트럼프 후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본인 재임하는 기관 동안 최선을 다해 가지고 미국의 전주에서 선거에서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연방 차원에서 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이 양반은 대통령 본인이 됐다고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지 않고 나라를 생각해서 공정선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구나 대한민국하고는 아무나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면 제가 이걸 보다가 오랜만에 타임라인을 따라 가지고 도널 트럼프 후보가 지금 당선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현재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 과제도 파악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도 여러분들 파악이 된 거죠 자 이 내친김에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까지 여러분들 광고를 해 가지고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구글을 대신할 수 있는 검색엔진도 여러분들 만들고 이메일도 만들다고 하니까 그거 구글 대신 여러분들 그게 출시되면 사용하겠습니까 이렇게 세일저 역할을 해 주니까 내친김에 여러분들 오늘 다음 주제는 미국과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기업가네요 뭐 일론 머스크를 잔량하거나 이렇게 하려 양은 전혀 없지만 일론 머스크가 좀 특별한 그런 사업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익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가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도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돈 버는 것이 매몰되지 국가의 장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특별한 특별한 그런 일론 머스크는 특별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의 엑스를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참 일론 머스크도 이런 특별하지만 한국인도 아주 특별하죠 전 세계에서 일론 머스크 주식을 이렇게 좋아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여러분들 보유 주식 잔고에서 테슬라가 1등인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아주 강한 인상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한 번 올렸죠 테슬라의 주가가 한참 떨어졌을 때 가장 많이 산 사람이죠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걸 보고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2x에 남긴 걸 봤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도 대단하지만 한국 사람들도 대단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도 어떻게 테슬라를 1등으로 갖고 있냐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비즈니스를 하면 반드시 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여러분들 가장 한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주식인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저는 진짜 속으로 한국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전 세계에서 유일무일하게 이런 테슬라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 지금 여러분들 고정해놓은 장면이 이게 로마의 여러분들 금투사 이야기죠 프리스피치 표현의 자유 트위트가 입을 얼마나 다물게 했습니까 다른 빅테크들도 다 협조했지 않습니까 입을 다물도록 사람들이 이 가치를 유지하기에 440억 분량도 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트위터를 인수하는데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차업계가 굉장히 어렵네요 니싼 니싼 네 여러분들 익명의 두 명의 최고위직들은 니싼 자동차가 앞으로 12개월에 14개월 정도 지나면은 아주 어려워질 겁니다 니싼이 이번 달만 하더라도 9천 개의 일자리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생산 가동률을 20% 정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분기에 이익이 85% 극감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어렵네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이러면 저가 중국산 전기자동차 함께 시장을 많이 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딱 한마디 합니다 많은 차 회사들은 그렇게 사람을 자르거나 생산 공장을 셧다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We'll not make it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 이렇게 구조조정이라는 게 힘든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격한 계획을 하기 하기 어려운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격한 계획을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뜨거운 물속에 개구리처럼 그냥 서서히 쪼그라드는 겁니다 매니카 컴폐니터 운트 메이크 잇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획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서도 짧은 문장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니산이 그렇게 어려우면 혼다도 어렵겠구나 도요타 빼고는 일본의 그 막강한 여름 중 소여름들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구나 여러분 스케일 자체가 일론 머스크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상상력이나 이게 알렉스라는 분이 미국 내에서 50만 스퀘어 평방미터 이상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기는 텍사스의 두 배 정도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의 제품인 스타링크를 바로 핸드폰에 연결합시다 티모바일이라는 회사가 그것을 여러분들 문제를 픽스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모든 지역을 없앱시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처럼 광활한 땅에서 여러분들 가다가 여러분 무슨 사고가 터졌는데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성에서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리포스트를 한 겁니다 동의한다는 이야기죠 동의한다는 겁니다 한국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국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 줄어드는 겁니다 아기를 안 낳아 가지고 합계 출산율이 0.68명 두 부부가 여러분 개론해 가지고 0.68명을 낳는 겁니다 사우스 코리아에 추락하는 출생율 지금 이제 상황은 지금 세대의 손자들은 3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들의 손자들은 불과 120만 명으로 쪼그라들 겁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한 사람이 글을 올리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주 드문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들이 인구 감소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여러분들 한국의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러 번 글을 올렸죠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똑같이 먼 거 아니까 한국의 정시를 떠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인 겁니다 한국의 정시를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이유를 압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되든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의 출산율 저하나 한국 정시를 떠나는 돈이나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은 관계인 겁니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앞이 깜깜하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출산율이 왜 저하가 되냐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앞이 가임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떠나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국장을 이러면 떠나는 겁니다 진영 순서대로 그래서 이러면 미국 정시에 뭐죠 140조 천억 달러 이상을 퍼붓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인 거죠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재난 수준인 거죠 개인적으로 합리적이지만 집단적으로는 뭐죠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 겁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뭐죠 불행한 사태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뭡니까 이게 미래의 희망 지표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시는 수익이 남지 않아서 이러면 떠나는 것이고 앞으로도 수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떠나는 것이고 삼성전자 보니까 여러분들 한국 정치 상황이 까맣게 떠나는 것이고 지금 이거는 뭡니까 한국이라 앞날 자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애기를 안 낳는 거죠 이게 뭐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본인들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구한말대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닮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한말 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때도 몸 자기 일과 근속만 챙겼지 않습니까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관계가 없잖아요 또 마찬가지인 거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일론 머스크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지금 대중의 지지를 받는 그런 국가의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까지 보수 측이 6급 진보측이 3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를 구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아니면 이제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이것이 영어 표현으로 now or never라고 쓰고 있는 it's a now or never to 뭐 뭐 하는 것은 지금 아니면 없다 이런 표현을 it's a now or never to로 이렇게 써내요 영어 공부한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영어 쓰논기 바랍니다 it's a this time or never 지금 아니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삶은 얼마나 성실하게 살겠습니까 미래도 생각해야 되지만 지금 아니면 인생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자기 인생의 이런 순간순간들을 소중하고 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까 it's a this time or never 짧지만 여러분 아주 멋진 영어 내 지금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it's a now or never 이번에 미국의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맡은 비벡 라마스와미는 영어 표현으로 it's a now or never라고 썼고 일론 머스크는 it's a this time or never로 썼내요 지금 아니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불을 일군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 거죠 저는 윤 대통령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윤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평생 동안 관직에 여러분들 근무하면서 25일이나 20일 날 따박따박 이런 봉급이 오는 것을 받아본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영어 표현으로 sense of urgency가 없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여러분들의 긴박감이 없는 것 같아요 sense of urgency가 없는 겁니다 sense of urgency가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아니면 모레 하면 되고 모레 아니면 걸피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사업가 출신입니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여러분들 바이오텍을 이런 바이오 분야를 해 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고 점점이 올해 한 30몇일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한 사람이죠 사업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sense of urgency가 있는 겁니다 sense of urgency가 시간에 대한 긴박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출신 배경이 지식인 출신이지만 40부터 시작에 여러분들 필드에서 여러분들 생계를 해결했기 때문에 온 몸에 뭐가 붙어있는 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겁니다 오늘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거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대한민국 선거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it's a this time or never 그렇게 생각해서 벌써 수선했겠죠 그래 기회를 다 놓친 겁니다 비벡 라마스와미가 it's a now or never to reform election system 선거 제도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아니면 없다는 겁니다 연방정부를 계획할 수 있는 it's a now or never in 겁니다 시간에 대한 여러분 긴박감이 없으면 그게 여러분들 참 아픔인 겁니다 우리 시대의 아픔이고 우리나라의 아픔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어머니가 대단한 분입니다 아마 아버지하고 이혼을 해가지고 아버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러분들 정치인 출신이니까 남아프리카에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도 아버지 밑에 좀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 미국으로 오죠 일론 머스크가 남자 동생이 한 명 있고 여동생이 한 명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아주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 마이애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베스트 프렌드라고 여러분들 확인해 줬다 언론들이 막 씹지 않습니까 둘 다 이용해 먹고 그거는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 두 번 정도 방송해 보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올해 나이가 54 도널 트럼프 여러분 나이가 78세입니다 도널 트럼프가 여러분 조금 일찍 여러분 결혼했으면 아들 벌려는 거 되는 거죠 남자들 사이에 우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흔하지는 않습니다 남자들 사이에 자기 분야에 이런 토업이 돼 본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도널 트럼프의 흉중에 들어가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비춰질까 생각해 본 저는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저 젊은 친구 진짜 대단하다 나도 사업을 했지만 저 친구는 진짜 어마어마한 친구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고수라는 걸 서로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는 도널 트럼프 어떻게 했냐 저분 진짜 대단하다 총 맞고도 끄떡 없는 거 봐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돈을 천억 이상 이름 때려 부은 겁니다 어머니가 청약하게 본 겁니다 그들은 아주 즐거워하고 서로 있으면 아주 즐거워합니다 두 사람 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나오네요 일론은 도널드 트럼프를 리스펙트합니다 리얼리 리스펙트한다는 거죠 이거를 보려면 이런 게 보이려면 본인 스스로가 마음이 좀 청결해야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전부가 이익으로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게 안 보일 겁니다 이 일론 머스크 어머니 이야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일론 리얼리 리스펙팅 a lot까지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리얼리라는 표현에다 그 다음에 또 영어 표현은 a lot까지 생각하네요 진정으로 그를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영어 표현을 이렇게 써네요 리얼리 리스펙트 힘 a lot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리고 일론은 is a really happy there is a future for America now 본인이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진정으로 행복해합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알아주니까 뭐죠 더 헌신하는 겁니다 돈 천억을 대기에 힘들지 않습니까 돈 천억만 대었습니까 이번에 이런 트위터를 인수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 겁니다 sns 전쟁에서 이번에 완전히 수문장이 뭐죠 일론 머스크가 막아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트위터가 엄청난 여러분들의 거짓 정보를 양상해서 퍼뜨렸을 겁니다 밈처럼 일론 is a now an honorary member of the 트럼프 패밀리 트럼프 패밀리의 맹예회원이 되었고 트럼프는 지금 머스크 패밀리의 맹예회원이 됐습니다 it's a really cool to see 보기에 정말 대단합니다 쿨이라는 표현은 아마 대단하다 멋지다 환상적이다 이렇게 아마 해석이 될 겁니다 제가 영어가 별로 시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영어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좀 다르더라도 댓글로 보면 그건 표현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도 멋지니 제가 그 일론 머스크를 낳고 그를 천재로 키워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가 있는 분이거든요 중국분들이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 마예 머스크를 굉장히 여러분들 존경한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 남자의 우정이 어떤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펜실베니아 유세 중에 도널 트럼프가 여러분들 이렇게 치는 거 이 친구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전부 다 이익의 친구 이익의 선후배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면모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마음이 좀 청결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들 세게 아주 더물지만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론 리얼리 리스펙트 힘을 낫 어마어마하게 존경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도널 트럼프가 카리스마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끌어댕기는 사람 한 사람을 낚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랑 돈을 천억을 어떻게 댑니까 천억만 댔습니까 55조를 퍼부은 거 아닙니까 물론 사업적인 면이 있지만 이번에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엑스라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에 여론전에서 이기게 된 겁니다 주류 언론들이 마지막 날까 이런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주류 언론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가 팍스 뉴스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미국의 주류 언론을 정직하지 못한 민주당 미디어라고 부를 겁니다 얼마나 멋지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우정을 깨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정화합니다 그냥 신문마다 뭡니까 두 사람이 불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받아쓰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참 살기가 만만치 않지만 이 공병호 tv는 많은 분들이 지금 보진 않지만 계속해서 정진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사실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이 어머니입니다 여기 보시면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뉴스에서 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X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truth, truth, 진실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도지 디자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올리니까 일론 머스크가 리포스트를 했네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기축통화국인데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1930년에 160억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36조 불입니다 36조 불 산술적으로 보다가 빚이 참 많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미국의 연방정부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보다 더 많은 이자를 매년 지불합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1년에 국가 부채에 대해서 120억 불의 예산을 지불합니다 현재 정부 예산은 7조 불입니다 이자만 하더라도 1조 2천억 불입니다 그리고 디파트 오브 디펜스 국방부 1년 예산이 8천억 불입니다 총 부채가 35조 원입니다 매 100일마다 PC에 또 달리 또 달리 빚이 1조 달러씩 올라갑니다 더해집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America is going bankrupt past 일론 머스크가 미국은 지금 빠른 속도로 구도를 항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를 계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방정부 공무원들 다 출근해 가지고 5일 동안 일해라 이야기죠 연방정부 공무원들 다 재택근무 안 하면 공무원 수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일론 머스크를 옹호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동기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같으면 그러니까 그냥 사업가로서 참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일론 머스크를 이름들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게일 엘파라는 분이 유명하신 분 같아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 쓴 글을 일론 머스크가 그걸 다시 여러분들 다시 제 여러분들 게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어도 굉장히 아름답네요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해지고 싶은 열망 진실과 정직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망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실을 유지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당신이 항상 정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일론 머스크가 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반응은 아주 빨리 나왔습니다 네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정직하고 싶지만 가끔은 틀리기도 합니다 물론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정된 것처럼 서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정직하려고 노력하지만 부정직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정직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제가 솔직해지로 하는 이유는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 건가요?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을 이해하고 진실을 이해하려고 사실을 덮고 진실을 뭡니까? 뭉개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여러분 제가 개탄하는 것은 사실을 뭉개고 거짓을 일삼고 지식을 뭡니까? 쓰레기통에 처박는 일을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과 정직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으면 망상에 빠진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실에 엄격하게 집착해야 되는 현실의 본질이 궁금하고 이해하고 싶을 뿐입니다 사업가가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면 망하는 거니까 일론의 ai 회사는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xai의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주에 대한 집단적 이해를 정진하려는 우리의 사명에 따라 인도됩니다 본인이 창업한 작년에 창업했던 xai의 창업입니다 그록도 xai의 이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글록의 사명입니다 글록은 히치하이크의 은하 가이드를 모델로 한 ai로 거의 모든 것에 답하고 심지어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제안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일론은 카말라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지지하기 일어선 유명인사들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부유층과 유명인들이 하는 일이 아닌데도 일론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얼마나 확고하게 지지했는지 인상적입니다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유명인들이 근무시던 유명인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해리스를 지지하고 진도적 가치를 지지한다는 그런 대열에 선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유명인사들과 해리스를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일론 무스크는 그것이 거짓의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살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이렇게 살기가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트루스플리스 아니스트 살아가면서 이런 거짓을 말하는 것은 이건 망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직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십자층들이 이런 의미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정치하시는 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he reason I try to be honest Because I'm trying to understand the universe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을 쓰면서 이런 거짓말을 말하고 그 거짓말이 이름들 덜통이 났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거짓말쟁이를 뭡니까 덮는 것에 찬양하고 선동돼서 뒤를 따른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한국의 앞날과 현재에 대해서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자신을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짓거리를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철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고 노력합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도 아니고 고령화도 아니고 생산성 재화도 아니고 부채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망각한 것이고 진실에 대한 열망을 지도청이나 많은 국민들이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 사실과 진실을 망각한 대가를 엄청나게 치룰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문제는 저출산 문제 아닙니다 고령화 문제 아닙니다 그거는 다 눈에 보이는 것이 되면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떤 지금 도가니에 빠져 있느냐 거짓과 사기와 허위와 부정직과 부정의 도가니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병환이 아주 깊은 겁니다 병이 너무너무 깊은 겁니다 치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이 간단한 거지만 한글로 보는 것보다 영어로 보니까 훨씬 더 뭐죠 더 좀 여운이 있네요 망상의 세계에 살아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을 이해하려면 정직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구하려면 정직해야 이런 나라를 구할 수 있죠 의로 문제를 여러분들 제대로 치료하면 정직해야 의로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선거 제도를 여러분들 복원시키려면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전부가 다 잊어버린 겁니다 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들 안이합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치룰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소위 열마 정직함에 대한 열망이라는 게일 알파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소개한 걸 보면서 역시 비즈니스를 해서 일가를 이룬 사람은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가치관에서 확고하게 정리가 되어 있구나 현실을 언더스탠딩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정직해야 된다는 건 정직하지 못하면 현실을 뭐죠 이해할 수 없고 정직하지 못하면 뭐죠 망상의 세계를 산다는 거예요 망상의 사계를 살게 되면 회사를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멋진 이야기입니까 배움의 끝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대단한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다 오늘 좀 주제를 바꿔 가지고 기술변화 기술변화를 여러분들 오늘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올해 2025년은 자 이제 올해 2025년은 자 이제 올해 2025년은 자 이제 올해 2025년은 자 이제 올해 20-30분 전